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겨울철 보온을 위한 에어캡 설치 등 간단한 것부터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난방 배관 누수 점검 등 가정 내 주거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고장이 나거나 노후화된 전등과 콘센트 등은 현장에서 무상으로 교체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등포구가 빙판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경사지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낙상주의 안내 표지판도 세웁니다. 우선 급경사지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경로당 등에 보행자 안전 확보에 유용한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상습 결빈 구간에 낙상주의 안내 표지판 100개를 새로 설치하고 급경사지 도로계단에 안전손잡이도 정비했으며 일조량이 적은 도로 주변에는 모래주머니도 추가로 비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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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